망치 데미지가 쎄긴 하네 무조건 머리 맞춰야 되고 You won't feel a thing, I promise 내려가서 뭐야 알 거 같다 뭐야 소가 지금 좀비병에 걸려서 죽여야 되는데 소를 보호하는 사람들 소사모 정상 소사모다 소사모다 좋아 소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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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잖아요 아무리 내가 방탄이 없는 것 같지 잠깐만, 잠깐만, 마우스가 이상해 스카이 리발드보다 마우스도 이상하더라구요 스카이 리발드도 이상하더라구요 망치 있는 건 정말 위안이 되네요 망치가 세기 때문에 한번 세이브하자 스카이 리발드도 이상하네 좋아 얘네 입장에서도 죽일만 하네 솔직히 이렇게 자기네 재산을 깨고 다니는데 방금 뭐 소리 들리지 않았나?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니 아니 이게 안 들어가져? 이 높이가? 고기 떨어지는 소리요 일단 킵 먹어주고요 아, 음식 먹어주고 아, 음식 먹어주고 아, 좋아 우리, 우리 회사도 맞게임이죠? 여긴 뭐 있어 사실 주인공 경위 상태가 가장 시급하죠 내가 한 마리 놓쳤는데? 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차를 못 쳤고 좋아 여덟 마리 앞으로 열 세 마리 남았습니다 소사모다 수빈 어, 연병이야 연병이야 어우야 병신 오오 헤오리 아유 저기 멀리 기적인가? 다가자 가 봐봐 타이바이 도망 아니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간거 아니었어? 아주 강력하시고요 총알 다 내놔 총이 필요가 없어 근접이 너무 세 아니 뭐 총이 잠깐만 잠깐만 망치 어디 갔어 망치 어디 갔죠? 망치 없으면 곤란합니다 함부로 던지면 안 되겠네 아 망치 이걸로 잡아지니? 아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상관없다고 망치 사실 너무 느리기도 하고 불편했습니다 쟤네들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뛰어다니는 애들은 아 여깄네 망치 그래도 방망이 너무 소리가 찰져요 너무 찰져요 킷 좀 주세요 어어어 어어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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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이거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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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는거야 망치 하나 더 있네 방망이가 너무 좋아요 아 역시 병마 게임은 근접이 짱이지 세이브나 하자 위험하다 죽으면 냄새가 나 딱 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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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아 너무 강해 방탄보가 한 방에 날라가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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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아 아 아 아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길이 없는데? 내려가는 건가? 내려가는 것 같죠? 왔던 데 같은데? 텅 빈 거 보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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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히 있니? 위험하다 아아 얘 강하시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고정식이 말이야 로켓라우처? 아니 별로 안좋죠? 옛날 게임이라서 술사이나 로켓라우처는 별로 안좋아요 근접은 짱인데 요즘 게임이 요즘 게임처럼 맞추기 좀 맞추긴 한다 뭐야 내가 말했을까? 내가 말했을까? 뭐 진짜 이거 뭐야? 뭐하는 거야? 뭐지?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너희도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도 다 죽여버리겠다! 자, 뭐... 결론은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고 이동하죠 다음 임무로 간다고 합니다 다시 마을로 왔네요 여기 토일도일은 지도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안쪽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힘드네요 경찰복이라도 입을까 이상하게 시작했나본데 게임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그래, 먹고 살아야지 어어... 다 포기야? 뭐하는 곳인데 일단은... 하... 이건 아니지 닭살이 났잖아 아, 일단 좀... 뭐 또 내용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가져오면 된대요 가져, 그럼 뭐 그렇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메디킷 좀... 총... 새로운 총이야? 저런데서 나오냐? 이게 뭐야? 아아아아 뭔지 알 것 같아 어, 야 이것도 주네? 이거 했으면 게임 끝났지? 거의, 거의 노 딜레이로 한 방에 한 마리인데 그치? 그치? 여기 광탄복 내놔 광탄복 내놔 광탄복 내놔 광탄복 내놔 광탄복 내놔 이거 뭐야 어! 아, 그거 비켜 쟤 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 야 뭐가, 뭐가 웃겨! 굴러고 갓도끼 군대 따위는 도끼지 겉보다 메디킷 좀 줘 총알 많이 먹었어요? 놓친 게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총알을 얼마나 먹은 거야 300발 많이 먹다 더 먹고요 먹고, 먹고 어, 푸짐하죠 아주 체력을 좀 많이 잃긴 했는데 만족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이 게임은 이거 버리자 쟤 쟤 왜 쳐다보냐 불안하게 이것도 그러면 이 기능이 있는 거야? 있네, 배는 기능이 있네 또 아, 야, 뭐야, 야 잠깐만 나되면 안 되겠다 조용히 가죠 체력도 없는데 음식 먹고 덤볐으면 되긴 했는데 사실 이거 도끼가 있는 마당에 다른 아이템이 필요가 없어요 발로 넘겨주고요 빨리 가겠습니다 나한테 아니지? 왜냐면은 얘네랑 안 싸우면 이득되는 게 얘네가 좀비도 자꾸 그러기 때문에 좀비가 또 나올진 모르겠지만 나면 좋죠 뭐 여기구나 아, 너무 이거 대책 없이 여긴 거 아니야? 가면 돼 그냥? 제제도 없어 음, 아이 그냥 그냥 들어가면 되나? 어이, 된다 나는 일로 들어온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 야, 왜 문화 맞아? 그 때리는 놈이 어디니? 세상에 미친 놈이니? 미친 놈이니? 그 때리는 놈이니? 그 때리는 놈이니? 그 때리는 놈이니? 썰어버리는 거야 그래, 너희가 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 음, 리듀화 음, 리듀화 연병 휴지 휴지 머리 아, 망치 왜 먹었어? 아, 그래 한번 일회용을 쓰자 그 좋은 일을 더 찾아봐 칼도 있어? 오, 야 무기 나르는 방식이 아주 예술이야 덤벼라 아, 뭐야 아, 또? 야, 이제 무기 많아 깜짝이면 안 돼 아, 진짜 저거 버리고 고양이는 왜 어, 야 고양이 구멍 다리다, 구멍 다리다 야, 빼줄게 빼줄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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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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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빼줄게 오케이 방탄복이 생겼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휴 뭔 소리야 도끼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가위고 나발이고 떼지지 않나? 저번에 떼졌었는데 됐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전화 받으라는 거야? 설마 이리죠? 넌 안 되겠다, 야 좋아 건방지길 어어 아, 저거 그거네 얘는 원거리 해야되네 아, 여기서부터야? 아 자,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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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깔끔해 염병 챙겨가고요 염병 챙겨가고요 망침 버리고요 비키고요 와서 저거 안 먹고 칼 먹고 쭉 벽에 붙어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다시 엑스바스터 가기다 어휴, 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어 들어와 에이, 에이 고양이가 무슨 한 방에 안 죽어 아, 너무 튼튼하다 가위는 한 방인데 야 야 어, 이거 없네 이거 지금 너무 총이 쓰레기입니다 방금 폭발된 물을 죽었거든요 이제 목소리를 보이시고 지금 입은rockst , 환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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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형제는 아, 좀 세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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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해야 돼! 이거여서 파티하래! 베드킷 좀 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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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가 없구만 뭐야? 여기 전화야? 부자! 시끄러워 죽겠어 이 전화야? 비자! 가서 뭐 한 거 별로 없다? 총 오케이! 얘는 뭐 자기 편만 맞춰 나는 못 맞추고 좋아! 덤벼! 내가 이곳에 싸우는 데가 있고 못 싸우는 데가 있네 아 이것도 아! 그만 안 해! 그만 안 해! 일단 많이 잡았고요 킷은 없어요 당연하게도 아! 이걸 왜 먹었어 아! 미쳤나봐 왜 이렇게 때릴 때 에임이 흔들려 이건 그런 거 없는데 이거? 이거 괜찮다 어떻게 하니? 은근히 괜찮네 이거? 은근히 괜찮네 이거? 망치서 가져가 아 다 먹어 수류탄? 어디로 가면 돼?